1. 그림과 같은 3인지 DNJSGH 아치가 P는 10톤의 하중을 받고 있다. B지점에서 수평 발력은 3. 2. 5톤 2.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서 단부 A, B는 고정, C지점은 힌지일 때 0A, 0B, 0C 부재의 분배율로 오른 것은 2. 3. 그림과 같은 두 개의 캔틸레버보에서 저장되는 변형 에너지를 각각 U, U라고 할 때 U, U의 B는 3. 8. 1. 4. 그림과 같은 트러스에서 AC 부재의 부재력은 4. 압축 8톤 5. 다음 인장 부재의 수직 변이를 구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2. 3PL2EA 6. 길이가 리터이고 지름이 D인 원형 단면 기둥의 세 장비는 2. 4LD 7. B점의 수직 변이가 1이 되기 위한 하중의 크기 P는 4. 8. 그림과 같은 내밍보에서 자유단시점의 처짐이 0이 되기 위한 PQ는 얼마인가 2. 4. 9. 그림과 같은 속이 찬 직경 6cm의 원형 주기 비틀림 T는 400kgm을 받을 때 단면에서 발생하는 최대 전단 능력은 3. 943.1kg CM2 10. 그림과 같은 단순 지지된 보호의 등분포화 중 Q가 작용하고 있다 지점 C의 부모멘트와 보호의 중앙에 발생하는 정모멘트의 크기를 같게 하여 등분포화 중 Q의 크기를 제한하려고 한다 지점 C와 D는 보호의 대칭 거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A와 B로부터 같은 거리에 배치하고자 한다 이때 보호의 A점으로부터 지점 C의 거리 X는 1. X는 0.207L 12. 아래 그림과 같은 보호에서 A점의 수집발력은 2. 12. 아래 그림과 같은 하중을 받는 단순 보에 발생하는 최대 전단 능력은 4. 14.8kg CM2 13. 그림의 보호에서 G는 내부 힌지이다 지점 뒤에서의 휘모멘트로 오른 것은 1. 마이너스 10TM 14. 아래 그림에서 단면의 도심을 구하면 1. 2.5cm 15. 그림과 같은 단순 보에 중앙점에서 휘모멘트 MC는 2. 20TM 16. 다음 그림과 같은 단면의 AA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1. 558B4 17. 지름 4cm 길이 100cm의 둥근 막대가 인장력을 받아서 길이가 0.6cm 늘어나고 동시에 지름이 0.008cm만큼 줄었을 때 이 재료의 포화성수는 4. 3. 0 18. 다음에 단순 보에 시점의 곡률 반경을 구하면 얼마인가 4. 500cm 19. 장주의 탄성 좌구라중 PCR은 아래의 표와 같다 기둥의 각 지지 조건에 따른 N의 값으로 틀린 것은 3. 일단 고정 타단인지 N은 1-2 20. 다음 그림과 같은 보에서 최대 처짐은 A로부터 얼마의 거리에서 일어나는가 2. 1. 633m 21. 100m의 거리를 20m의 줄자로 관측하였다 1회의 관측에 플러스 50mm의 누적 오차와 플러스 마이너스 5mm의 우연 오차가 있을 때 정확한 거리는 2. 100.025 플러스 마이너스 0.011m 22. 그림과 같은 결합 트래버스에서 측점 2의 조정량은 2. 다시 3. 23. 그림과 같은 편심 측량에서 ABC는 2. 54도 30, 19 24. 표고가 350m인 산 위에서 키가 1.8m인 사람이 볼 수 있는 수평거리의 한계는 3. 66.95km 25. 촬영고도 800m의 연직사진에서 높이 20m에 대한 시차차의 크기는 4. 2. 3mm 26. 고속도로 공사에서 측점 10의 단면적은 318m이 측점 11의 단면적은 512m이 측점 12의 단면적은 682m이일 때 측점 10에서 측점 12까지의 토량은 3. 2만 240m3 27. 철도의 궤도 간격비는 1.067m 곡선 반지름 R은 600m인 원곡선상의 열차가 100km 매시간로 주행하려고 할 때 켄트는 2. 140mm 28. 하천이나 항만 등에서 신천 측략을 한 결과에 지형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1. 점고법 29. BC의 위치가 넘버 12 플러스 16.404m이고 2. BC의 위치가 넘버 19 플러스 13.520m일 때 시단현과 종단현에 대한 편각은 3. 델타 1은 0도 30, 54 델타 1은 1도 50, 62 30. 갑 1. 병 세 사람이 동일 조건에서 A, BN 지점의 거리를 관측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획득하였다 최악값을 개선하기 위한 경중률은 오른 것은 3. P1, P2, P3는 9시 36분 4초 31. 수준 측량에서 전, 후시 거리를 갖게 함으로써 제거되는 오차가 아닌 것은 4. 표창능금의 부정학에서 오는 오차 32. 완화곡선 중 클로소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이다 4. 클로소이드에서 접선각 R을 라디안으로 표시하면 R은 R이 리터가 된다 33. 산변 측량에서 A, B, C에서 세 변의 길이가 A는 1200.00m, B는 1600.00m, C는 1442.2m라면 변 C의 대각인 C는 2. 60도 34. 어떤 행간면의 도상면적이 40.5cm2였다 가로축척이 120, 세로축척이 260이었다면 실제 면적은 3. 4.86cm2 35. 지형 측량에서 등고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고선은 절대 교차하지 않는다 36. 허용정밀도가 1천인 평탄지에서 전진법으로 평판 측량을 할 때 현장에서의 전체 측선 길이의 합이 400m이었다 이 경우 폐압 오차는 최대 얼마 이내로 하야 하는가 4. 40cm 37. 사진의 특수 3점에 대한 그림에서 N, J, M의 명칭으로 오른 것은 1. N 연직점, J 등각점, N 주점 38. 만혜미의 정사각형 토지의 면적을 측정한 결과 ±0.4M2 오차가 측정되었다면 거리 측정의 오차는 3. ±0.0028m 39. 하천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하천 측량이 일반적인 작업 순서는 도상조사, 현지조사, 자료조사, 유량 측량, 지형 측량, 기타의 측량 순으로 한다 40. 수준점 A, B, C에서 수준 측량을 하여 P점의 표고를 얻었다 P점 표고의 최대값은 1. 57.642m 41. 관수로를 흐르는 난리 흐름에서 관마찰 손실계수 F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메인홀지수와 상대조도의 함수이다 42. 빙산의 부피가 V 비중이 0.92고 바닷물의 비중이 1.0이오라 할 때 빙산의 바닷물 속에 잠겨있는 부분의 부피는 2. 0.9V 43. 도수가 일어나기 전후에서의 수심이 각각 1.5m, 9.23m이었다 이 도수로 인한 수두 손실은 3. 8.36m 44. 모래여과지에서 4층 두께 2.4m 투수계수를 0.03에 생로하고 여과수도를 50cm로 할 때 만헤미데이의 물을 여과시키는 경우 여과지 면적은 2. 1389m 45. 10mm 단위도의 증거가 0.208, 3. 0m2세크이고 유효 강우량이 20mm, 10mm의 경우에 첨두유량 m2세크는 3. 40. 46. 수심이 10cm, 수록폭은 20cm인 직사각형의 실험 개수로 해서 유량이 80cm2세크로 흐를 때 이 흐름의 종류는 동점성 개수 1.5x20-2cm2세크 1. 층류, 상류 47. 두께 3m인 피압대수층에서 반지름 1m인 우물로 양수한 결과 수면 강화 10m일 때 정상상태로 되었다 투수계수 0.3mHR 영양권 반지름 400m라면 이때의 양수량은 1. 2.6x10-3M3S 48. 1mx1m 크기의 평판을 연직방향으로 세워서 물속에 잠기게 하였다 이 평판을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할 경우에 전수압의 작용점까지의 수심과 평면의 도심까지의 수심의 차는 2. 0에 가까워진다 49. 합성단위유량도 작성법이 아닌 것은 4. 순간단위유량도법 50. 흐르는 물속의 연직으로 세운 두 고정평행판 사이의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전단능력은 두 판의 중점에서 0이고 중점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직선 형태로 분포하며 유속은 중점에서 최대인 포물선 형태로 분포한다 52. 지름 1m의 원통수조에서 지름 2cm의 관으로 물이 유출되고 있다 관내의 유속이 2.0m매초일 때 수조의 수면이 저하되는 속도는 3. 0.08cm매초 52. 중력장에서 단위유체질량에 작용하는 외력 F의 X, Y, Z축에 대한 성분을 각각 X, Y, Z라고 하고 각 축 방향의 증분을 DX, DY, DZ라고 할 때 등한 면의 방정식은 3. X, DX+, Y, DY+, Z, DZ는 0 53. 유역의 평균 강우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시센 방법의 단점으로 오른 것은 1. 지형의 영향을 고려할 수 없다 54. 물리령의 차원을 표시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탄성 개수 MLT-2 55. 3m 폭을 가진 직사각형수로의 사각형인 광정위어를 설치하려 한다 위어 설치 전에 평균 유속은 1.5m, 수심이 0.3m이고 위어 설치 후의 평균 유속이 0.3m, 위어상류의 수심이 1.5m가 되었다면 위어의 높이 H는 3. 1.1m 56.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마찰 손실 수두는 모든 손실 수도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마찰 손실 개수의 유속 수두를 곱한 것과 같다 57. 다음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연평균 기온 해당 연의 월평균 기온 중 최고 및 최저 기온을 산술 평균한 기온 58. 3종의 강호강도 I1, I2 및 I3의 대소 관계로 오른 것은 1. I1, I2, I3 59. 폭이 2m, 높이가 9.8m인 평판이 정지수 중에서 OMSEC의 속도로 움직일 때 항력 개수가 CD는 0.1라면 평판에 작용하는 항력은 4. 50kn 60. 어느 유선상에 2.12가 있다 점 1호부터 점 1로 물이 흐를 때 수두 손실와 펌프에 의한 에너지 공급이 있었다 이 흐름을 해석하기 위한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오른 것은 4. 61. 다음 그림과 같이 W는 40knm일 때 PS 단면 중심에서 긴장되며 인장측의 콘크리트 응력이 0이 되려면 PS 강제에 얼마의 긴장력이 작용하여야 하는가 2. 5000kn 62. 단면이 300mm 곱하기 300mm인 철근 콘크리트보의 인장부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코멘트가 13.9knm이다 이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강도 FCK는 약 얼마인가 3. 24MPa 63. 그림의 단면을 갖는 저보강 PS15의 설계 흥강도는 얼마인가 3. 267.4knm 64. 직사각형 단면 MM2인 프리텐션 부재의 55형 MM2의 단면적을 가진 PS 강선을 콘크리트 단면 도심에 일치하도록 배치하였다 이때 1350MPa의 인장응력이 되도록 긴장한 후 콘크리트의 프리스, 트레스를 도입한 경우 도입지코 생기는 PS 강선의 응력은 3. 1313MPa 65. 강판형 복부 두께의 제한이 규정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4. 좌굴의 방지 66.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35MPa 철근의 항복강도가 400MPa 폭이 350mm, 유효기피가 600mm 단철근 직사각형 보의 최소 철근량은 얼마인가 4. 777mm2 67. 450kn의 개수하중을 원형 기둥으로 지지하는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확대 기초판이 있다 위험단면에서의 휜 모멘트는 2. 140.2knm 68. 그림과 같은 복철근 직사각형 단면에서 응력 사각형의 깊이 A에 값은 얼마인가 4. 183.8mm 69. 인장 2형 철근의 정착길이 산정시 필요한 보정 개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에폭시 도막 철근이 상부 철근인 경우 상부 철근의 위치 개수와 철근 도막 개수의 곱가 1.6보다 많아야 한다 70. 포스트텐션 방법에는 발생하나 프리텐션 방법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손실은 1. 긴장제의 마찰 71. 아래 그림과 같은 단철근 T형 보에서 등가 압축 음력의 깊이는 3. 90mm 72. 그림과 같은 용정부의 응력은 3. 100MPa 73. 주어진 철근 콘크리트 보의 단면에서 비틀림 철근 없이 저항할 수 있는 설계 비틀림 강도의 최소값을 구하면 1. 7.35knm 74. 풍 600mm 전체 높이 1000mm인 직사각형 단면을 가지는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자중만 작용한다면 개수인 모멘트는 2. 121.4knm 75. 북철근보에서 압축 철근 배치로 얻어지는 효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2. 강성을 증가시킨다 76. 힘을 받는 인장 철근으로 4D25 철근이 배치되어 있을 경우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단면 보에 기본 정착길이 LDB는 얼마인가 3. 1245mm 77. 전단 설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칭 전단 강도의 강도 감소 개수를 곱한 값이 개수 전 단역보다 작게 설계하여야 한다 78. 연속 힘 부재에 대한 해석 중에서 현행 콘크리트 구조 기준에 따라 부모멘트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면서 재분배할 수 있는 경우는 2. 하중을 적용하여 탄성 이론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 79. 폭 300mm 유효기피 400mm인 직사각형 단면의 인장 철근 4D32가 일열로 배치되어 있는 보에서 FCK는 38MPa FY는 400MPa 때 이 단면의 설계 힘 강도를 계산하기 위한 강도 감소 개수를 구하면 1. 0.79 80. 길이가 4m 캔틸레버보에서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 보에 최소 두께로 오른 것은 82. 최저기 V는 5.83cm2인 점토를 건조로 해서 건조시킨 결과 무게는 WG는 11.26g이었다. 이 점토의 비중이 GS는 2.67이라고 하면 이 점토의 수축한 개값은 약 얼마인가? 3. 14% 83. 흑의 포화 단위 중량이 2.0tm2인 포화 점토층을 45도 경사로 8m를 출착하였다. 흑의 강도 개수 CU는 6.5tm2, HU는 0도이다. 그림과 같은 파괴면에 대하여 사면의 안전 1은 4. 2.36 84. 아래표의 설명과 같은 경우 강도 정수 결정에 적합한 3축 압축 시험의 종류는 3. 비암 1비 배수 시험 85. 말뚝의 부마찰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연약한 점토에 있어서는 상대 변이의 속도가 느릴수록 부마찰력은 크다. 86. 함수비 18%의 흑 500kg을 함수비 24%로 만들려고 한다. 추가해야 하는 물의 양은 4. 25.43kg 87. 어떤 시료를 입도 분석한 결과 0.075mm 표체 통과량이 65%였고 에터버그 1개 시험 결과 액성 1개가 40%였으며 소성도표에서 A선 2의 구역에 위치한다면 이 시료의 통일분유법상 기호로 써 오른 것은 1. C1 88. 다음 현장 시험 중 사운딩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평판 제하 시험 89. 4m 곱하기 4m 크기인 정사각형 기초를 내부 마찰각 화의 20도 점착력 C는 3TM2인 집안에 설치하였다. 흙의 단위 중량 1.9TM2이고 안전율을 3으로 할 때 기초의 허용하중을 테르자기 지지력 공식으로 구하면 2. 524톤 90. 다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세립토의 비율이 클수록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은 증가한다. 91. 포화정토에 대해 비합리 비대수 3축압축 시험을 한 결과 애갑 1.0kg CM2에서 피스톤에 의한 축차 압력 1.5kg CM2일 때 파괴되었고 이때의 간득수압이 0.5kg CM2만큼 발생되었다. 애갑을 2.0kg CM2로 올린다면 피스톤에 의한 축차 압력은 얼마에서 파괴가 되리라 예상되는가? 1. 1. 5kg CM2 92. 기초폭 4m인 연속 기초에서 기초면에 작용하는 압력의 연직성분은 10톤이고 편심거리는 0.4m일 때 기초지반에 작용하는 최대 압력은 2. 4TM2 93. 비배수 점착력, 유효상제 압력, 그리고 소성지수 사이의 관계는 CUP는 0.11 플러스 0.0037이다. 아래 그림에서 정규압밀 점토의 두께는 15m 소성지수가 40%일 때 점토층의 중간 기피에서 비배수 점착력은 2. 3.13TM2 94. 침투연약 및 비점에서의 간극수압을 구한 값으로 오른 것은 4. Q는 2.00CM3CM, 유1.0KG CM2 95. 5m 곱하기 10m의 장방형 기초 위에 Q는 6TM2의 등분포화중이 착용할 때 지표면 아래 10m에서의 수직응력은 2일법으로 구한 값은 1. 1.0TM2 96. 기초의 크기가 25m 곱하기 25m인 강성기초로 된 구조물이 있다. 이 구조물의 허용각변이가 1-500이라고 할 때 최대 허용부등치 마련은 4. 5cm 97. 샘플러의 외경이 6cm, 외경이 5.5cm일 때 면적비는 4. 19% 98. 단면적 10000CM이 길이 30cm인 모래시료에 대한 정수도 투수시험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을 때 이 흙의 투수 개수는 1. 0.001 매색 99. RT는 1.9TM2 하위 30도인 뒤체온 모래를 이용하여 높이 8m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고자 한다. 폭 75mm, 두께 3.69mm의 보강띠를 연직방향 설치간격 SV는 0.5m 수평방향 설치간격 SH는 1.0m로 시공하고자 할 때 보강띠에 작용하는 최대함 티맥스 크기를 계산하면 2. 2.53톤 100. 포화된 집안의 간극비를 2, 함수비를 W, 간극률을 N, 비중을 GS라 할 때 다음 중 한 개의 동수경사를 나타내는 식으로 적절한 것은 3. 101. 닫힌 여과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표면역과의 경향이 강함으로 여과층의 단위치 적당 탑질형 유량이 작다 102. 알칼리도가 300MGL의 물에 황산 알루미늄을 첨가했더니 25MGL의 알칼리도가 소비되었다. 여기에 CAE를 주입하여 알칼리도를 15MGL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CAE는 2분자량 74, 아코산분자량 100이다. 1. 7.4MGL 103. 정수시설 내에서 조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약품으로 조류를 산화시켜 침전처리 등으로 제거한 방법에 사용되는 것은 3. 황산구리 104. 두 수관에서 유량을 해진 일리엄스 공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냈을 때 A. B의 값은 4. A는 2.63, B는 0.54 105. 활성슬러지 공정의 설계에 있어 FNB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만일 유입수가 BOD가 2배 증가하고 반응조의 체류시간을 1.5배로 증가시키면 FNB는 2. 33% 증가 106. 자테스트는 적정 응집제의 주입량과 적정 pH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자테스트 시 응집제를 주입한 후 급속교반 후 완속교반을 하는 이유는 4. 플록을 깨들이지 않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107. 침전지의 침전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진의 수평속도를 크게 하여야 한다 108. 계획 오수량 산정 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은 계획일일 평균 오수량의 1시간당 수량의 0.9에서 1.2배를 표준으로 한다 10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BOD, COD는 오염의 지표로서 하수 중에 용존 산수량을 나타낸다 110. 다음 중 우수조정지의 구조형식이 아닌 것은 3. 계단식 112. 하수관거의 단면에 대한 설명으로 1과 2에 알맞은 것은 1. 일원형 또는 직사각형 2원형 또는 계란형 112. 하수배제 방식의 합류식과 분류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류식이 합류식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관거의 부설비가 적게 든다 113.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펌프 흡입측의 완폐형 역지 밸브를 단다 114. 하천의 자정개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속이 클수록 그 값이 커진다 115. 트리알로메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전염소 처리로 제거할 수 있다 116. 하수도계획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수도계획의 목표연도는 시설의 내용연수, 건설기간 등을 고려하여 50년을 원칙으로 한다 117. 오수관건의 유속이 느리면 오물이 침전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오수관건의 최소 유속은 4. 0.6 미세 118. 펌프의 비속도 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NS가 작아짐에 따라 소형이 되어 펌프의 값이 저렴해진다 119. 인구 10만의 도시에 급수계획을 하려고 한다 개일인 일일 최대급수량이 400m인 일이라면 급수보급률을 90%라 할 때 개일일 최대급수량은 2. 36000m3대2 120. 혐기성 소화공정에서 소화가스 발생량이 저하될 때 그 원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 존의 퇴적 퇴사의 배출 그 원인은